여기구나 계십니까 어 일단은 깨끗해보이는데 어우 씨발 타이리 배열이 이쁘지 않잖아 아 빠가녀석 진짜 오렌지색 레 이거 말고 그래 약간 청량감을 주는거 예예 이거 아 정말 타이밍 패널 작업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하라고 니가 그리고 의자가 언밸런스에요 아 정말 인테리어 빠가세요? 그래요 그래요 좋았어 얼마나 좋아해요 인테리어 색깔도 이쁘고 좋다 좋아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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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 어 넌 나의 롤리 팝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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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여기는 압박으로 칠해주는거지 크으으으으 센스 봐봐 이게 인테리어야 어? 앗 일단은 여기 색깔이 핑크색이니까 화이트 핑크 화이트로 맞춰주자 맞아 하지마 내 취향은 블랙이야 좋아 어두 드라연 크으으으으으으으으 개꿀 그린의 그린 으으으으으으앙 싱벌 자켜놔-아 third, those 도빨 따라! 푸시푸시 후이 이이이이이이이이 후후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!!!! 끝나 اب 연두해요 아 연두해요 요리할땐 모두 연두해요 연두해요 아 연두해요 아 형아 니들이 칠해라 저거는 아이스블루다 음 저거는 저분이 빡대가리라서 잘 모르는거고 아이스블루다 아이스블루 허실? 예쓰 어 방치락이 안뜬다 아 아 잠깐만 여기 저 여기 아닌데? 여기 여기 아니잖아 다른 방이네 앗 실례했습니다 옮기기 문이 두개인거임 문이 세개인거임 문이 세개인거임 아우 잘됐다 오우우우? 오후우우우우워 으음 닦여라 어 닦인다 오케이 아 진짜 닦여라 개빡치니까 닦여라 진짜 페인트가 좀 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요 거기 놓여 마세요 감각적이다 그럼 이만 고객님 다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작업하고 보세요 얼마나 이뻐 그럼 이만 안녕